내려와봐, 내 터라인 안 돼, 계단이 더 있다 2층 올라간 거 조심 안 보여 아, 손들고 있다 계단? 어디? 나 흐이쥬 내가 살리러 갈게, 동수여 야, 이거 스며든 거 같다 왜? 바로 오른쪽 앞 붙어있다 붙여넣게 동선 둘 이상이다 위에 봐줘 아이 잡았어 위에서 찍는다 그러면 아이 잡았고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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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죽이러 왔어요 어, 바이 쪽에 둘 있다 형 야, 오토바이 분설이고 오 뭐 두 번 내밀다 형 조직 나 갈아놨어 내밀는거 하고 있어 나이스 알겠 안쪽, 요 집은 조용한데? 4번 우선 없는데 오른쪽 잡았어, 잡았어 어디 기절이야? 맨 앞에 3목 고래 하나 있어 하나 기절시키고 끝깎기절이거든? 그리고 얘네 어디인지 몰라 어디인지 안 보여 앞에 고래 있겠다 옆에 고래 있겠다 나 이거 폭널러 왔잖아 우리 거 아니지? 내가 깐 거야, 내가 깐 거야 지금 2번 아래 보인 거 같아 지금 2번 쪽 단차에 있다 얘네 한 칸 더 클리어 할래? 한 칸 더 클리어 할래? 어디 앞에? 한 칸만 딱 클리어, 나 잡았어, 잡았어 잡았어 트랙터 아직 안 나왔어 트랙터 아직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온 거야 트랙터 깔게 그냥 자유장 살게 기절이다 나이스, 우리 아래? 우리 발 아래 있어 집 안에? 아, 못 했겠는데? 못 했겠는데? 못 했겠는데? 참지마, 참지마 참자 에잇 몇 층인데? 1층이야? 몰라 몰라